업무 자동화, 이대로 만족하시나요? 1위 솔루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업무는 더 쉽게, 자동화는 더 넓게, 오류까지 알아서 보정하니까. 생성형 AI를 통해 다시 한번 진화하는 업무 자동화. 프리티 오토메이션 이제 개발자가 아니어도 전문가처럼 프리티 오토메이션에서 자연으로 AI 에이전트와 대화하며 손쉽게 자동화 프로세스를 개발해보세요. 채팅을 통해 자연으로 자동화 업무의 상세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각 액티비티의 속성값과 스크립트 코드를 자동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에이전트에게 필요한 업무를 지시하면 해당 업무의 프로세스를 즉시 실행하고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진 프리티 오토메이션은 다양한 고객 환경에 적합한 생성형 AI 연계 자동화로 더욱 복잡한 업무까지 처리합니다. 또한 자연으로 입력된 고객의 요청을 AI 에이전트가 분석하여 실행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필요한 정보는 사용자와 대화하며 업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자동화합니다. 시스템과 웹사이트의 UI 변경으로 발생하는 자동화 실행 중단도 이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프리티 오토메이션의 오토 힐링 기능으로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 수행 중 UI 변경을 인식해 생성형 AI에게 변경 분석을 요청하고 바뀐 부분을 찾아 자동으로 복구하여 자동화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다시 한 번 진화하는 생성형 AI 연계 업무 자동화 프리티 오토메이션 프리티 오토메이션 프리티 오토메이션